안녕하세요. 쇼미터 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울텍스 피크죠. 스탠다드형이고요. 정말 가장 기타리스트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울텍스입니다. 이 울텍스 재질 자체가 코프소에 그려져 있잖아요. 이게 뭐냐면 코프소의 스킨, 피부처럼 단단한 재질을 자랑한다고 해서 이 코프소 마크를 여기다가 대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. 이 울텍스 제품은요. 샤프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샤프 재질은 이 끝 처리가 좀 더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 이 스탠다드형은 좀 더 둥글게 가장 기본적인 쉐입으로 나와있는 제품이고요. 이거 안 써본 기타리스트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죠. 저는 할 때는 한 천원 정도 할 때 하고 있고요. 기본적인 피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립감이나 연주하실 때 우선 기타에 스트링가 닿는 부분이 이 재질 자체가 명료하고 깔끔하게 소리를 처리해줘서 플레이할 때 기분 좋은 그립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운드, 깔끔한 사운드를 내시는데 좀 한몫 도와주는 그런 피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저 울텍스 샤프를 쓰고 있는데요. 이 스탠다드도 종종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고요. 잡고 싶으세요? 그러면 잡으세요. 이 스탠다드 프로그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막상터넷 보내기 이제 이 스탠다드의 피크가 맞춤현드가 이렇게 만든 장면을